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 회사의 회생신청을 발표하면서 자금 경색 사태가 촉발됐는데요. 이번 행감에서 중도개발공사의 회생신청 발표가 꼭 필요했는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시장의 대혼란을 불러온 강원도의 2,050억 원 채무보증. 이 돈은 중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와 하중도 개발을 위해 끌어쓴 자금입니다. 사태의 중심에선 중도개발공사의 행정사무감사가 5년 만에 열렸습니다. 행감에서는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을 급히 발표할 만큼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았냐가 최대 논란이었습니다. 부채가 심각하고 또 이 부채를 갚지 못할 만큼의 지급불능의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중도개발공사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제부터 들어오는 돈은 전액 금융채무 상한에만 쓰면 되기 때문에 내년 11월 금융약정 만기까지 운영하면 하등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그대로 맞았을 때, 화산으로 갔을 때 너무 파업효과가 크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도개발공사를 살리고자 저희가 신청 계획을 발표를 한 겁니다. 논란의 불똥은 금융시장 자금 경색 사태로도 튀었습니다. 채권시장의 상황도 모르고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일부 언론사나 금융기관에서 강원도가 마치 2050억 보증채무를 이해하지 않을 것처럼 했기 때문에 채권시장의 동요가 온 것이지. 애초에 레고랜드가 잘못된 사업이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중도개발공사는 강원도의 회생신청 발표로 현재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강원도의 회생신청 방향이 결정되면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의회는 강원도가 올해 안에 갚겠다고 한 2050억 원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레고랜드를 둘러싼 도의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다음 주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는 데다 춘천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독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강원도 교육청은 별도 시험실을 늘릴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문을 열자마자 소아청소년과가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코로나19 증상으로 검사를 받으러 왔거나 독감에 걸려서 온 어린이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독감에 걸린 학생은 이달 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내 초중고 30개 학교에서 289명의 독감 감염자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고등학생이 168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특히 독감에 걸린 전체 학생의 절반 이상이 춘천지역 학생입니다. 올해는 고열과 심한 우열을 동반한 복통이 주된 증상입니다. 청소년층에서는 독감 예방접종을 안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소풍이나 단체 활동을 하고 나서 단체로 한반에서 몰려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독감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학교마다 소독 횟수를 늘리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 수도 다시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확진 학생이 증가세로 돌아서더니 이달 첫째 주 주별 확진 학생은 1,000명에 육박하면서 전주보다 300명 이상 늘었습니다. 격리 기간을 고려했을 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코로나19에 걸리면 춘천과 원주, 강릉 등 5개 시험지구에 마련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최대 9명으로 정한 별도 시험실 수용 인원을 늘리거나 별도 시험실을 더 설치할지 사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세 번째 치르는 수능 시험. 수험생과 가족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않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최선입니다. MBC 뉴스 허주희입니다. 강릉의 한 해안가 주변의 밭의 용도가 지난해 대지로 바뀌면서 거래 시세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강릉시 공무원인데 땅의 용도를 바꾸기 위한 건축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시 순구 태병과 가까운 순포늪지 인근의 토지입니다. 사방이 온통 밭과 논으로 둘러싸여 있는 1,300여 제곱미터 땅에 컨테이너와 조립식으로 지어진 두 동의 건축물이 보입니다. 당초 이 땅도 바치였는데 지난해 9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소매업종으로 건축물이 지어진 뒤 지목이 대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부지로 들어갈 수 있는 제대로 된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적도에 나와 있는 땅 주변 도로입니다. 제 무릎 높이만큼 수풀이 우거지고 폭이 더욱 좁아지는 등 성인 남성도 진화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인근 밭의 컨테이너 농막이 길의 중간 지점을 막고 있고 이 길도 현재 주변 농지의 배수로로 쓰이고 있습니다. 도로가 재기능을 못하다 보니 해당 부지의 울타리에 만들어진 출입문도 반대쪽에 나 있는 모습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처럼 통행이 매우 불편한 곳인데도 건축물이 지어지고 토지 용도가 변경된 것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지목이 바뀌면서 공시지가는 2배 이상 올랐는데 온라인상의 부동산 추정가 사이트에선 추정가가 1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환경부가 복원 사업을 벌인 순포늪지와 가깝고 지난해에는 도리공원 구역에서도 해제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토지의 건축행위와 관련해 강릉시는 도시지역에 준하는 건축법을 적용해 인허가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진입로가 연결돼 있고 해당 대지와 인접한 도로는 2m 이상 폭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진입로 폭이 1.5m로 좁은 곳이 있어 실제 통행로로 이용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주차를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토지의 건축행위가 논란이 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건축 신고 당시의 소유주가 강릉시의 건축 관련 공무원이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허가를 내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토지의 건축행위와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과 국민신문고, 경찰 등의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의 성폭력 피해 지원 시설인 해바라기센터에 영상 증원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법정에 가지 않고 피해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겁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2020년, 손녀의 친구인 10살 소녀를 강제추행하고 해당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60대. 같은 해, 12살 의붓딸을 가늠하고 폭행해 징역 22년이 선고된 40대 계부. 둘 다 성폭력 혐의를 극구 부인하면서 아동인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있는 법정에서 피해 상황을 진술해야 했습니다.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작년 말 헌법재판소가 수사 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증언의 증거 능력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해 아동들은 수사 과정에서는 물론 법정에서 또다시 피해 상황을 진술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 4월부터 전국 주요 도시 해바라기 센터에서 시범 도입돼 왔던 영상 증언 시스템이 강원도에까지 확대됐습니다. 최근에 도입된 원주보다도 춘천과 강릉에서는 석 달 전부터 시스템이 설치돼 한 달에 두 건 정도씩 이용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 영상 증언은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상담을 받았던 비교적 익숙한 장소에서 가해자와 마주칠 걱정 없이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받으며 진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피해 상황을 또다시 진술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피해 조사 단계에서부터 가해자 측 반대 신문까지 포함해 추가 증언 자체를 없애는 내용의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이 서둘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3년 동안 강원도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사건은 330건, 한 해에 100건 넘게 발생하는 건데 인구 10만 명당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비율은 전국 최상위권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도 청사 건립 부지선정위원회가 오는 24일 후보지에 대한 실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부지선정위원회는 오는 24일 4차 회의를 열고 강원도청 현 청사와 캠프페이지, 옛 농업기술원, 동네면 일대, 노루목 저수지 등 5대 후보지를 둘러볼 계획입니다. 아울러 과거 혁신도시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확정된 평가 기준에 따른 위원들의 평가 방식에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배점 합산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오늘 국회에서 강원도 국회의원들과 함께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정책 간담회에는 강원도 국회의원 8명과 도지사, 도의회 의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사무처 등 20명이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강원도는 특별자치도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홍천 용문철도 건설 등 강원도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 지원을 의원들에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강원도 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도 고용률은 63.9%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포인트 올랐습니다. 취업자 수는 84만 7천명으로 7천명이 늘었고 경제활동 인구도 4천명이 늘어나 84만 8천명입니다.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분야 취업자는 1만 3천명이 늘어난 반면 도소매 숙박음식업은 5천명, 건설업은 2천명이 각각 줄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강원도에서 3천만 원 이상 고액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13곳을 공개했습니다. 원주와 평창에서 3곳씩, 춘천 2곳, 횡성과 영월 각 1곳씩 등 모두 13곳으로 이들 사업장에서 10억 원이 체불됐습니다. 횡성읍 종합병원의 임금 체불액이 2억 5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평창의 영농조합 1억 3천 5백만 원 순이었습니다. 원주와 횡성, 영월, 평창 지역의 체불액은 6억 9천만 원으로 강원 체불액의 70% 수준입니다. 원주와 횡성, 영월, 평창의 영웅, 평창의 영웅, counting HumanGood-Yiff是 careful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이기찬 강원도의회 부의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고발된 이기찬 강원도의회 부의장을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책자형 선거 공보물과 명암 등의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입장 표명을 거부했습니다. 강원도 소방공무원의 3.6%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이 매년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마음 건강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강원도 전체 소방공무원 3,758명 가운데 3.6%인 137명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다고 답했으며 121명이 우울 증상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른 2020년에 비해 각각 늘어난 수준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강원도에 발병한 지 2년 9개월 만에 확진자가 도민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8일 강원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45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14일 이후 49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또 강원도 누적 확진자는 77만 89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강원도 민 153만 명의 절반이 넘는 50.1%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지난 2020년 2월 춘천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991일 만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도 1,106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겨울철 실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춘천시가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전통시장과 지하쇼핑몰 등 다중밀집시설 48곳을 점검합니다. 전기와 소방, 가스와 건축 등 각 시설물에 대해 유지와 관리,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춘천 지역의 치매 환자가 6천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춘천시가 약국과 미용실과 함께 치매 예방 활동을 벌입니다. 춘천시는 치매 안심 약국 23곳과 치매 안심 미용실 37곳의 신청을 받아 치매 의심 환자가 발견되면 임시로 보호하고 가족에게도 연락해 주도록 했습니다. 치매 진단과 치료는 춘천시 치매 안심센터에서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폐광 대책비 명목으로 천억여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폐광 대책비는 올해 예산 448억 원에 3배에 가까운 1,225억 원입니다. 산업부는 내년에 대한석탄공사, 화순강업소, 조기 폐광 등으로 퇴직 근로자 수가 올해보다 3배가량 많을 것으로 예상돼 증액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 10건 가운데 3건은 외지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부동산 거래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강원도 내 매매된 아파트 1만 4,441동 가운데 33.4%인 4,833동이 외지인 거래였고 서울 거주자의 거래도 10%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동해 지역에서 986동 가운데 396동을 강원도 외 거주자가 사들여 외지인 매매 비율이 40%를 넘었습니다. 홍천군이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도로 제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홍천군은 덤프트럭 등 제설 장비 22대를 확보했고 읍면에 있는 459대의 트랙터를 활용해 마을 안길 구간도 제설할 계획입니다. 소금과 염화칼슘 등 제설제는 지금까지 2,100톤을 확보했고 액상 제설제 30만 리터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철원군은 이달 14일까지 평화전망대를 비롯해 DMZ 생태평화공원과 승리전망대 등 밍통선안 안보 관광지 운영을 모두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